부산시는 전국 처음으로 영상 분석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교차로 교통관리 시스템을 서면 교차로와 연산 교차로 등 시내 주요 교차로 14곳에 구축할 계획입니다. 스마트 교차로 시스템은 고화질의 고정형 CCTV를 설치해 영상을 수집하고 영상 분석 기술로 차량 흐름을 분석해 그 결과를 토대로 과학적인 교차로 운영 체계를 갖추게 됩니다. 이 시스템은 또 각 교차로의 방향별 소통 정보와 영상 정보를 모바일, 홈페이지, 도로 전광판에 제공할 계획입니다.